안정한 심사를 해주실 네 분의 심사위원, 그리고 오늘 경연의 주인공입니다.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들, 네 팀, 그리고 세계적인 밴드까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제가 굉장히 중점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간이 아픈 목소리의 소유주입니다. 류지광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처음으로 봤어요, 처음으로 봤어요. 지난번에는 경연자로 나왔다가, 네, 불과 3년 전에 제가 참가자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초대 가수이자 심사위원으로 자리를 해주신 거고요. 네, 영광이고요. 경연에 참가했던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어떤 결과에 연여하지 말고, 무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맞다. 오늘은 이제 남성 보컬 특집이잖아요 네. 유비와 조조의 적벽 대전에 거의 방불할 그런 대전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오늘 너무 적벽 대전 얘기 나오는 순간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거죠 노래가 좋아하면서 적벽 대전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놀랬네 우리가 긴장감을 좀 풀어드리면서 한 팀 한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